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얼른 이분 모셔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왜 처음이에요?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강동진 연구위원님 주로 유가랑 정유 쪽으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신 거죠? 에너지 화학 2차전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일단 오늘은 유가하고 정유 그리고 태양광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먼저 유가부터 좀 가야 되는 거죠? 유가는 지금 60불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네 맞습니다. WTI 기준으로 60불 정도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간 겁니까? 지금 사실 이제 속도로 보면 뭐랄까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월 달에 저희가 사우디가 자발적 감산하기 전에 유가를 보면 3, 40불 대 정도였거든요 그 이후에 너무나 빠르게 한 달 만에 굉장히 많은 속도로 올라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사우디의 어떤 생산 효율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급상에 영향을 줬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상승폭의 속도를 보면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사실 사우디 감산 자체가 약간은 자발적 감산 자체가 약간은 서프라이즈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문가들의 어떤 전망치들이 좀 더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가의 바닥을 좀 암시하기 시작했던 게 주요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굉장히 큰 기업들 엑소모빌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당선이 되고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굉장히 빠르게 화석연료, 화석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제안들을 좀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스톤 엑셀 프로젝트에 대해서 취소를 하자마자 바이든 정부 들어오자마자 사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의 토지에 대해서 석유의 채굴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시행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석유 생산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얼마 전에 엑소모빌이 무려 우리도 할 돈으로 20조 이상의 손실을 봤었거든요 적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다 시그널 향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석유의 공급에 대한 투자가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까지 같이 겹쳐진 데다가 이제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이제 정부의 강한 경기업의 양책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는 사실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사실 이게 수급은 공급은 줄어들 것 같고 정책상 경기 부양책은 하니까 에너지 소비는 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제 백신일 때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얼마나 더워갈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데 참 이제 유가 상단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 거긴 한데 저희는 이제 조심스럽게 유가가 60불에 이제 안착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70불을 강하게 이제 넘는다던가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전수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온 상황들에서 이제 수요적인 요인은 아직까지 좀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공급적인 쪽에서의 어떤 그 이펙트들이 좀 크게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공급 쪽의 바틀렉이 언제 이제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좀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로 가면서 유가 상승제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불에서 위로는 크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60불에서 70불만 돼도 사실 꽤 많이 높아지는 거긴 한데 뭐 그 이후 그 이상의 이제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불은 전체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원래 이제 통상 작년 말에 유가 전문가들이 상정한 레인지라는 게 40에서 한 50불 대 중반? 그 정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미 넘어가버렸죠? 맞습니다. 하반기 전망 때 저희가 냈던 게 올해 이제 유가는 50불에서 60불 사이에서 평균 한 55불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상당을 넘어가버렸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우디 감산이라는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면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이 이제 60불이 넘어가면서부터 미국의 생산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얼마나 빠르게 이제 쉐일 오일들의 생산량 리커버리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국제 정세상으로 볼 때는 그 이란이 얼마나 빠르게 또 이제 국제 원유 시장에 복귀하느냐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트럼프 정부에서 2018년도에 JCPOA를 이제 탈퇴를 하면서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서먹해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JCPOA 자체가 유럽하고 같이 하는 것 때문에 JCPOA가 뭐예요? 그게 이제 이란 핵협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그 핵 관련된 것들을 이제 준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란에 대한 이제 금수 조치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협정을 같이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탈퇴가 되면서 이란이 사실은 이제 하루 200만 배럴 정도의 석유 수출을 해왔었었는데 지금 거의 0이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수.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가 좀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쉐일은 몇 달러 이상이면 대체로 더 많이 사람들이 뽑으러 출동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델러스 연준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게 보면 쉐일 광고마다 BEP가 좀 다르지만 40불 대 중후반에서 높은 곳은 이제 50불 대 후반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60불이면 조금씩은 이제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때하고 바이든 때하고 틀린 건 정책적으로 트럼프 때는 권장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야. 뭐 지원해서 뽑아. 그런데 지금은 가급적 하지마. 이런 분위기. 그 대신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도 정유주가 뿜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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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은 그때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긴 그렇지만 SOL이 과하게 뿜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유가가 이런 수준 60불을 넘어가는 수준이 됐다는 건 정유주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SOE를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지만 목표주가를 올리고 나왔는데 사실은 원유시장보다는 정유시장. SOE는 정유업체이지 않습니까? 원유는 원재료인 거고 그걸 가공해서 석유제품을 만드는데 정유시장의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지표는 정제마진입니다. 싱가포르 정제마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고 나서 약간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정제마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제마진이라는 건 석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를 정유설비들이 가공을 해서 그걸 정제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라든지 등경위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산비율로 가중평준을 한 다음에 원유의 가격을 빼게 되면 그게 마진이 되는 거죠. 제품가 마이너스 원유가. 맞습니다. 제품가를 가중평균을 해서 원유가격을 빼면 마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 정제마진 수준이 대략 싱가포르 정제마진 기준으로 한 2불 정도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대략 BEP가 되려면 4불 정도는 좀 넘어가야 정유설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진 수준이 될 텐데 1베러를 정유했을 때 2불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나서 유가가 너무 급등한 나머지 그걸 제품가격에 모두 정가하지 못하니까 약간은 좀 내려온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제마진이 오히려 줄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며칠을 보면 오히려 좀 내려왔거든요. 정유주 좋은 거 아니네? 사실은 정유주 입장에서는 유가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레깅 효과라고 하는 원재로를 사는 시점과 사는 시점의 유가 사이에 어떤 가격 차이에 의해서 단기적인 이익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정유주는 크게 보면 그 돈을 버는 수익 구조가 세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정유에서 단순히 그냥 휘발유를 팔아서 등경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유들이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게 화학 사업을 강화를 하는 겁니다. 화학 사업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윤활기유. 우리가 자동차에는 윤활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재로나 완성 제품이라는 윤활유를 팔게 되는 건데 그런 걸로 돈을 벌고 있는데 사실 지난 4분기에 SO1의 실적을 보시면 정유 쪽의 실적은 적자였는데 윤활기유하고 그다음에 화학 쪽의 이익이 적자폭보다 훨씬 좋았던 거죠. 전체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레깅 효과를 인해서 정유 쪽에서도 이익이 많이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 쪽에서는 SO1이 기간에 RUC, ODC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투자해놨던 프로필렌 다운스트림, PP라든지 PO라든지 프로필렌 옥사이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호황을 이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유 쪽의 이익도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전에는 화학을 안 했습니까? 정유사들이? 했었습니다. 기존에 화학을 많이 했었던 거는 PX라든지 벤젠 같은 보통 아로마틱스라고 하는 우리가 화삼체인에 많이, 우리가 화학 섬유, 우리가 있는 화학 섬유에 들어가는 원재료와는 PX를 많이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투자하는 건 올레핀이라고 하는 에틸랜보다 프로필렌 다운스트림으로 하는 그런 쪽들 또는 에틸랜드 다운스트림으로 만드는 제품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스펙트롤을 좀 넓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투자가 2년 전에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아글리오시 오디시라는 게 끝났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굉장히 힘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건 전체 석유화학 경기하고 연동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석유화학 쪽이 사실은 롯데케미칼부터 다른 업체들 주가가 대부분 다 좋은 편인데 특히나 에스오일이 많이 투자를 했던 P.O라는 제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우레탄 쪽의 최종 제품으로 들어가는 원재료가 되거든요. 폴리우레탄은 주로 많이 쓴 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구 제품입니다. 가전제품, 그다음에 자동차 또는 가구 이런 데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내구 제품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죠. 특소세이나 이런 거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자동차도 많이 팔리고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좋다 보니까 P.O의 마진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도 한참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로필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에서 PP에서도 마진을 많이 벌고 있어서 사실 다른 정유사들은 P.X 쪽에서 안 좋기 때문에 사실 화학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기 어려운데 이 회사는 기투자했었던 PP라든지 P.O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사실은 크게 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최악을 보였었던 P.X 같은 경우도 아주 천천히 마진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P.S는 뭐예요? P.X입니다. P.X는 뭐예요? 파라자일레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섬유 쪽에 콜리에스터의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꽤 좋았었는데 중국에서 대규모 증설을 하면서 마진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지금 사실은 B.E.P 언더에 와 있는 상황인데 아주 최악을 지나서 조금씩은 회복하고 있다. 사실 당연히 정유사들은 P.X 쪽에서 마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화학 쪽이 굉장히 좋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S.O.1 같은 경우에는 P.O라든지 P.P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올레핀 계열에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이익이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지는 시작이에요? 아니면 한참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저희는 이제 좋아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정유사들은 저희가 제가 2차전지도 같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정유사까지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사실 상출되는 거긴 한데 그렇죠. 2차전지 좋은데 정유주도 좋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2차전지가 지금 전기차 페네트리션 올해 판매량 500만 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5%? 네. 맞습니다. 그런데 500만 대라고 하더라도 글로벌하게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수가 13억 대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이제 석유를 써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의 페네트리션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석유 수요가 꺾이는 속도가 그거에 비례해서 빨라지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정도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지금은 없어지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 될 거고 정유사들 중에서도 아마도 이제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2차전지 주식 설명하러 기관 투자가나 방송을 하시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더 중립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하는데 페네트리션 침투율이 5%밖에 안 되지만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글로벌하게 전망기관들에서 피크오일. 우리가 석유 수요가 꺾인다라고. 성장세가 꺾인다라고 말하는 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빠르면 2020년대 후반. 좀 느리면 이제 2030년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202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석유 수요가 약간 꺾이기 시작하는 정도지. 우리가 지금 1억 배럴 정도 하루에 쓰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정유사들이 아직 살아는 있어야 되거든요. 정유사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애들은 살아 있을 거고 또는 그 정유사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처럼 거기서 나오는 캐시를 가지고 다각화하는 업체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업체들 선별적으로 투자할 필요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긴 지금 정유차가 신차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기존에 풀린 차들, 기존에 이미 타고 있는 차들 다 계산해보면 아직도 너무나 미미한 수준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3억 대 자동차 중에 천만 대가 될까 말까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태양광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당선된 지는 11월 4일 날 당선됐으니까 12월, 1월, 2월. 세 달 좀 넘어가네요. 정유는 끝난 겁니까? 아니, 이제 태양광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정유는 그래서 어떤 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SOE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나라 정유사들 중에 지주회사에 속해 있거나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순수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이렇게 좀 제한적입니다. 두 개밖에 없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정유주가 아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정유주. 정유주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 그래요? 사실 SOE이 상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게다가 실질적으로 재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2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감가상비각비가 한 6천억 정도 되고 올해 영업이익을 저희가 한 6천억 정도 낼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에비타 기준으로 1.2조 정도 나는 거죠. 얘네가 올해 투자 계획을 세고 있는 2,400억입니다. 1조 정도가 쌓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런 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소라든지 미래가 될 수 있는 거 투자하겠다는 거고 SOE이 사실은 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아람코가 향후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통해서 향후에 저희가 보기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는 SOE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유회사가 제대로 된 게 SOE밖에 없어요? 지금은 SK이노베이션의 밸류는 지금 사실 트리거가 되는 게 전기차 쪽에 배터리 쪽에 트리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대오일뱅크 이런 데는 정유 아니에요? 상장이 안 됐죠. 아, 거기 상장이 안 됐구나. 그렇습니까? 기름 넣으면서 이게 상장회사인지 아닌지는 구분 좀 하다 정프로 아니, GS 주유소는? GS칼텍스도 비상장인데 지주회사 GS가 영향을 받죠. 주 GS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GS칼텍스도 상장이 아니에요? 네. 어쩌고 있는 거 없구만. 아니, 저는 그런 거까지 생각 안 했죠. 내가 무슨 상장한 회사 기름 넣어줄 일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기가 이제 SK이노베이션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런데 자기는 이제 칼텍스 가서 계속 넣는 거야. 그럼 주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아,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태양광 좀 컴팩트하게 좀 가겠습니다.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유가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45분이 돼서 어떻게 하지? 시간이 부족할 땐 날짜를 또 바꾸면 될까요? 시간이 부족할 땐 날짜를 잡아야지. 어떻게 좀... 저녁에 한 번 오십시오. 네, 그러죠. 불러주시면 괜찮을까요? 태양광 사실은 저희가 OCI를 작년 6월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작년 7월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서 설명드리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진 연구위원은 태양광 혹은 2차전지도 하신다니까 2차전지 얘기하실 때는 어떤 방향성을 또 얘기하시냐 종유주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석유 끝났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한 번 더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뵙날을 뵐 날을 기다리면서 현대차전권의 강동진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염불리 염승환 차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